다음 주에 만나요. 아버지가 오래 안으로 무슨 일이 있어. 너 휴대폰 이렇게 해. 네, 알았어. 내가 당장 찾아뵐 테니까요.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놓으시고요. 안녕하세요. 저 현진이라고 하는 시. 고향은 서울이고요. 하파시. 고향은 서울이고요. 하파시. 서울은 고향이고요. 뭐하는 따라나온다, 이거. 아닙니다, 아버님. 제가 따라나오고 싶었습니다. 여덟을 보고 다니는 거 같네. 내가 침해. 야, 이 새끼XX. 내가 한 일을 보여. 죽을려고 한 장 있어. 할 수 있어요? 어, 어. 아니, 할 수 있는 거 없어요. 결혼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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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참. 아버님,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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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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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저 받아주시라 할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